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하늘에 침승현 기자인데요 그러시글래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아.. 지금 먼저 가방 침승현 기자인데요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맞다 화이 큐 내가 막 스파이든 줄 알았네. 진짜 떨리네. 아 네 안녕하세요. 네 아까 취재한 트루스토리 최승현 기자인데요. 아까 전에 말을 잘못한 거예요. 컷! 컷! 아 네 안녕하세요. 아까 취재한 트루스토리 최승현인데요. 아까 전에 제가 모신다고. 컷! 컷! 이렇게 할게요. 컷! 컷! 컷!